krpano tools에 내장된 make tile tool을 이용해서 한 장의 스피어 파노라마 이미지를 여러 장의 타일 이미지로 잘라보겠습니다. krpano tool은 dos 형식의 tool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블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는게 아니구요. 도수 프라모트 창을 띄워서 도수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도수 창은 일반적으로 윈도우 메뉴에서 윈도우 메뉴에서 도수 명령 프라모트 창을 바로 띄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c의 유저의 사용자 이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cd 명령어를 쳐서 현재 krpano tool이 위치되어 있는 디렉터 거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도수 명령어 창을 krpano tool이 있는 폴더 최상위 폴더로 이동을 해서 최상위 폴더에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실행하면 여기에 명령 창 열기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도수 창의 실행 디렉토리가 krpano tool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cd 명령어로 krpano가 들어있는 폴더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이 바로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수 명령어를 사용해서 krpano 64bit 툴을 불러온 다음에 panorama 이미지를 원하는 폴더에 타일 형식으로 잘라서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krpano tool 64bit 현재 제 컴퓨터가 64bit이기 때문에 64bit.exe 파일을 도수 명령어로 불러와야 하는데요 불러오는 방법은 도수 창에다가 krpano tool 이름을 똑같이 쓰면 됩니다. 64.exe 이렇게 64.exe 라고 줬구요 그러면 이 명령어때문에 krpano tools 폴더에 있는 krpano tool 64.exe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거냐면 make tile tool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make tile tool을 쓴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합니다. make tiles 이렇게 해서 make tiles 라는 tool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panorama 이미지를 낱장의 이미지로 얼마만큼의 크기로 자를 거라는 것을 여기다가 명령어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르고자 하는 이미지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르고자 하는 이미지는 현재 e-hard a 라는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디렉토리가 소스로 가져올 이미지에 디렉토리가 e a 디렉토리에 그쵸 a 디렉토리에 이름은 panorama jpg 가 되는 거구요 예 그래서 자를 이미지는 불러오게 된 거구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떠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예 그러면 예를 잘라서 그래서 해당 폴더에다가 a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니깐 저장 위치까지 포함해서 e에 e e e a라는 폴더 안에 그쵸 a라는 폴더에 a라는 폴더에 a라는 폴더에 a라는 폴더에 다시 a라는 폴더가 되겠구요 네 이름은 그대로 panorama 사용을 해봅시다 인덱스 이름은 pano 타일도 잘라지는 파일들의 인덱스 이름은 pano구요 이게 여러 장으로 잘릴댄데 어 잘리는 그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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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 행렬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평 수평 허리지널 자른 행렬을 입력한 다음에 형식은 jpg로 확장제는 jpg로 그 다음에 한칸 떠서 또 그래서 이렇게 소스 이미지 블루와서 자른 파더라마 이미지와 내보낼 파일 형식 어디다 내보낼 것이냐 이 디스크에 a라는 폴더에 a라는 폴더 e 폴더 안에 pano라는 인덱스명을 갖고 있는 그 수평타일과 수직타일로 잘라서 내보낼겠다는 얘기구요 자르는 크기는 보통 오일리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오일리보다 더 작은 의미도 자를 수 있구요 자르는 크기는 뭐 원하는대로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오일리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일로 만약에 자르게 되면 이 파노라마 이미지 현재 크기가 만에 오천 인데요 오일로 크기로 잘라 나가게 되면 예를 오일리 크기로 계속 타일 형식으로 바드판 타일 형식으로 자르게 됩니다 자르는데 오일리에 만에 오천 픽셀이 오일리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남아요 크기가 남거나 아니면 크기가 모자라 모자랄 기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여분의 찌꺼기들은 오일리보다 작은 사이즈로 잘라지게 돼서 타일 크기가 일류적으로 오일리가 되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작은 이미지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현재 원본 파노라마 이미지가 오일리에 정확한 배수가 된다면 잘라진 이미지를 전부 다 오일리로 잘라지게 되는거죠 말하자면 계산식으로 한번 해보자면 오일리를 계속 2배수로 곱해 가면 오일리 곱하기 2 또 곱하기 2 또 곱하기 2 이렇게 계속 2를 버텨가면 만 픽셀에 입박했을 때 만약에 만 픽셀이 아니라 가로가 8,192 픽셀짜리 이미지를 자르게 된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오일리로 자르는거구요 이걸 또 곱하기 2 해서 만약에 만 픽셀이 아니라 16,384 픽셀짜리 가로가 스퀘어 이미지를 자르게 되면 이것도 모두 오일리 사이즈로 균등하게 자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부되어 있는 만에 5000짜리 픽셀은 오일리로 잘라 나갔을 때 어느 시점에서 오일리로 잘라지지가 않고 더 작은 이미지로 잘라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구성했으면 자르는 명령어는 구성이 된거구요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엔터키를 치게 되면 A라는 폴더에 이미지가 주륵 잘려서 나오게 됩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일 이미지가 쭉 잘려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타일 이미지가 쭉 잘려서 들어온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5천 픽셀은 오일리로 정확하게 잘려 나갈 수 있는 픽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일리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보시면 오일리로 오일리로 정확하게 잘린 이미지도 있는가 하면은 군데군데 오일리보다 작은 이미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부다 만약에 이렇게 오일리보다 작은 이미지들이 생기지 않고 전부다 오일리로 잘려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원본 이미지를 정확한 배수가 되는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 단순히 그 타일 이미지로 메이크 타일 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것이지 얘를 멀티레졸루션 파노라마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스피어 이미지를 즉 현장에 현장에 이 스피어 이미지를 타일 형식으로 타일 형식으로 쭉 자른 것 뿐이지 얘를 멀티레졸루션의 구조에 맞게끔 자른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작업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거고 우선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배치파일을 만들어서 그런 작업을 일일적으로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어 그 배치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메이크 타일 툴이라는 걸로 이렇게 예 현장 이미지를 타일 형식으로 자를 수 있구요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캡 터너 툴즈에 내장되어 있는 메이크 타일 툴을 이용해서 이처럼 여러 장의 낱장 이미지로 잘린 타일 형식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한 장의 원본 파노라마 이미지로 복원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캡 터너 툴이 들어 있는 최상위 폴더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키보드에 히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여기에서 명령 창 열기를 클릭하시면 도수창이 열립니다 이 도수창에다가 캡 터너 툴을 실행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캡 터너 툴을 불러와야 되겠죠 캡 터너 툴즈 저는 64bit기 때문에 64.exe 그러면 캡 터너 툴은 불러오게 되는 거구요 그 툴에 내장되어 있는 make tiles make tiles make tiles 라는 툴을 이용해서 소스 이미지는 이 디렉토리에 이 디렉토리에 A 폴더에 A 폴더에 들어 있는 파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vertical 인덱스와 horizontal 인덱스를 가진 타일형 이미지를 불러오겠다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E에 이 폴더에 들어 있는 그 다음에 A 디렉토리에 그쵸 A 디렉토리에 그 다음에 이름은 pano 그쵸 언더바 그 다음에 vertical 인덱스를 갖고 있죠 vertical 인덱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horizontal 인덱스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jpg 형식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바로 여기 이 폴더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폴더는 E에 E에 A라는 폴더에 이름을 제가 pano.jpg 파일은 있는데요 tif 파일로 저장을 해 볼게요 그래서 pano.tif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는 실행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해야 할 것은 이 상태에서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0을 입력합니다 0 그 다음부터 다행 인 사이즈 예 입력한 사이즈는 예 그 출력대 사이즈는 원래의 이미지가 만에 만픽셀에 5000픽셀짜리 이미지 없고요 그래서 만에 5000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512픽셀로 잘려나간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 또 인 타일 사이즈는 5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if 이미지로 내보낼 건데 뭐 그 아무 설정을 명령어로 써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옵션의 디폴트 값이 실행되는 거고요 내가 특별한 옵션을 넣고 싶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저는 tif 이미지를 압축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안 할 거면 압축을 안 하겠다는 명령어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명령어를 안 넣어주면 kifano tool의 기본적인 압축 알레보리로 가지고 압축된 tif 이미지로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압축을 안 할 거니까 이 뒤에다가 tif tif compression tif 압축률은 압축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none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다 작성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tif 이미지가 복원 될 겁니다 이 명령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krpano tools 라는 폴더에 들어있는 krpano 64bit tool을 불러와서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make tiles 라는 tool을 이용해서 이 디렉토리에 a 디렉토리에 a 폴더에 a 폴더에 들어있는 panorama 타일형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디렉토리에 a 폴더에 pano.tif 이미지로 크기는 만에 5000px 압축률을 하지 않은 tif 이미지로 보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여기에 tif 이미지가 생성되게 될 겁니다 바로 나왔죠 그렇죠 자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dv로 열어보면 자 이렇게 복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krpano tool을 이용해서 도수명령어를 사용하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구요 지금은 make tile 즉 kralpano tools에 내장되어 있는 make tile 툴을 이용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타일형식으로 잘라봤고 자른 파노라마 이미지를 다시 원본 한장의 스퀘어 이미지로 복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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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